그 좋은 거 너 혼자지, 왜 알려줌? 맞아요, 과거에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이 방법을 활용한다면 의사에게도 가능하죠. 예를 들어 정말 제로 콜라 먹으면 이빨이 안 상할까? 이 내용을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로 말하는 게 조회수가 잘 나올까요? 아니면 치과 의사가 말하는 게 조회수가 잘 나올까요? 보통 의사들은 치료는 잘하지만, 고객의 니즈와 원츠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객들이 가장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더 잘되게 도와주는 것이 서로에게 위닌이 아닐까 싶어요. 너는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왜 평범한 이에 머무르려 하는가? 독일의 유명한 극작가 겸 시인이 한 말입니다. 아마 자기계발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에겐 정말 큰 울림을 주었거든요. 제가 번아웃이 크게 왔을 때,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힘을 줬달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었을 거라 봅니다. 오늘은 기법과 스킬을 떠나 이 문장에 대해서 제 생각을 짧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이것저것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유튜버입니다. 유튜브 채널도 이 채널 말고도 5개 정도가 있죠. 왜냐구요? 신사임당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공 확률이 10%라면, 한 개 채널에 올인하지 말고 10%씩 10개 채널을 만들어서 해라. 저도 그 말을 듣고 10개 만들어서 시도했습니다. 시도를 해보니, 한 번에 10개 채널은 무리라서 5개로만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3개는 자기계발이고, 한 개는 동물 채널, 한 개는 슈츠 채널로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말고도 인스타와 블로그도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전 횟수만 7번이 넘어갈 거예요. 정말 많은 도전을 했죠. 성공할 때까지 앞으로 계속 도전할 것입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젠 경험이 많다 보니 아이디어가 생기면 바로 바로 실행하게 되더라구요. 정말 실행 속도가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 할수록 계속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랄까? 꾸준히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구나, 만능이 아니구나, 꾸준히는 기본이고 여기에 추가로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 그럼 이 제대로의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 아직 그의 답을 완벽하게 찾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기획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왜 만들지? 누구를 위해서? 그 상대방이 내 글을 보고 설득이 되는가? 안 된다면 왜 안 되는 걸까? 그리고 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잡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구요. 3년 전에 저는 이런 기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만 했죠. 물론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최근에 저는 인스타 팔로우 2,000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기분이 정말 좋더군요. 왜냐구요? 전 아직 인스타 떡상 알고리즘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오직 순수 활동으로만 2,000명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활동만 한다면 그 떡상 알고리즘은 반드시 올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시기에 차이일 뿐. 버틴 자들은 다 받더라구요. 그리고 기뻤던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3년 전부터 유튜브와 인스타를 했었지만, 한 번도 구독자와 팔로우 2,000명 이상을 달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2,000명이란 숫자가 정말 새롭더라구요. 한 단계 더 성장한 거잖아요. 그래서인지 오늘 주제인 이 글귀가 떠오르더라구요. 너는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왜 평범한 이에 머무르려 하는가? 정말 제가 번아웃이 크게 왔을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했었다면 결코 이러한 것들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남들처럼 직장인이 되었겠죠. 하지만 저는 시각청각 장애인이라 회사 생활은 힘들기에 그냥 인터넷에서 물건만 팔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상품을 팔아보니 이 부분이 너무 힘들더라구요. 내가 잘 팔면 뺏어가고, 그럼 나는 또 새로운 상품을 찾아야 하는데, 이 반복되는 행동이 너무 지겹더라구요. 그리고 무엇보다 판매를 포기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내가 7개월 동안 노력한 판매 매출이, 인플루언서가 2주 동안 공동구매로 따라잡는 것을 보고, 앞으로는 퍼스널 브랜드만 살아남겠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 뒤로는 퍼스널 브랜드에 대해 공부를 했고, 그럼 지금 나에게 맞는 인플루언서는 뭘까?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찾아보니,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제 성격상, 상품을 소개하는 인플루언서보다는, 동기부여와 실행력을 올려주는 인플루언서가 제일 낫겠더라구요. 그 뒤로는 계속 실행을 하고, 나를 알리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공하고 실패한 경험들을 여러분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혹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 좋은 거 너 혼자지. 왜 알려줌? 맞아요. 과거에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나 혼자 하기엔 바쁘고 한계가 있더군요. 차라리 인플루언서에게 공동구매로 수익쉐어를 제한하는 게 더 편하고 좋을 수도 있죠. 그리고 꼭 제품이 아니더라도,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영어, 회화를 잘 못하실 겁니다. 배우더라도 최소 3년은 걸리죠. 춤도 마찬가지, 운동도 마찬가지. 이처럼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그것을 이루려면 최소 2년은 걸립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기존 영어와 운동을 잘하고 계신 분들을 더 잘 될 수 있게 도와준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영어 선생님한테는 회화를 세 달 만에 성공한 방법이나, 헬스트레이너라면 아주 쉽게 어깨를 넓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이미 그분들은 지식이 많고 높게, 본인의 올챙이 시절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지금의 초보자들은 알아듣지 못하죠. 즉, 더 나아가,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스크립트는 내가 적어드리거나, 지금 이 시기에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분께 알려준다면, 이건 서로가 윈인 아닐까요? 심지어 그분이 잘 되면, 나의 인지도도 덩달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활용한다면 의사에게도 가능하죠. 예를 들어 정말 제로 콜라 먹으면 이빨이 안 상할까? 이 내용을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로 말하는 게 조회수가 잘 나올까요? 아니면 치과 의사가 말하는 게 조회수가 잘 나올까요? 보통 의사들은 치료는 잘하지만, 고객의 니즈와 원츠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객들이 가장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더 잘되게 도와주는 것이 서로에게 윈인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좋은 거 너 혼자 하지 왜 알려줌? 이에 대해 답변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자청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남이 잘 돼야 나의 인지도가 올라간다. 앞으로 그 지식들을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만약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성장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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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